한국 기독교장로회가 7.27 기장인 평화대회를 열었습니다. 기장총회 70주년 기념 마지막 순례기도회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정전협정 70주년 종전 평화 선언문 낭독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앞을 시작으로 이순신 동상과 미국 대서관을 지나는 평화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미국 대서관 앞에서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미국의 세계지배 패권 전략을 내려놓을 것, 미국의 군사개입 행동에 대한 반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윤석열 정부 재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종전을 염원하는 기도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